내일장 전망을 해보는 내일장 추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200손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일 주목했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줄 거냐라는 거였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사줬고요. 5000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내일부터는 이제 이번 주에 각종 경제지표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나오고 나오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5월 수출 동향이 내일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21일에 발표된 중간 20일치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5월 지표 통째로 나오게 되면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더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번 주에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될 텐데 이런 지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등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고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보다는 강구압이나 약구압 정도 건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3,150에서 3,220 정도 선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3,2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3,23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는 하는데 한 3,220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지만 강구압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의견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